평택 삼성전자 앞 지식산업센터 ms1타워 지제역 3분 거리로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획기적인 입지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180조원 투자 경제효과 수십조원대 고용창출 수십만명 2035년 평택시 인구 120만 그중 약 50% 이상이 삼성반도체 관련 종사자가 될 것입니다. 고덕신 도시 타이스트 확정된 브레인시티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춘 획기적인 입지입니다. 평택 삼성반도체 최대 수혜지인 ms1타워는 총 분양가에서 최대 90%까지 장기저금리 융자가 가능하며 계약금 10%로 입주시까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업체의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이동시 법인세 4년간 100% 면제 및 이후 2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 정책 지원 등으로 각종 금융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택 지식산업센터 ms1타워는 연면적 64,198제곱미터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 규모로서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함께 조성됩니다. 지식산업센터 6층까지는 드라이브인 및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을 도입해 해당 층의 경우 호실 앞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7층부터는 여러 크기의 오피스 공간을 설계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법정 주차 공간 대비 288%인 총 449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 또한 확보했습니다. 평택 최저가 그리고 획기적인 입지, 평택시 지식산업센터는 ms1타워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 또는 입증은 이곳으로 추천드립니다. 평택 지식산업센터 ms1타워 홍보관은 삼성전자 반도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방문 예약제 이윤이 1800에 1743으로 안내받고 오세요. 스태프에게 유 지식산업센터 응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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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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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